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우신가요? 네 좋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정말 많으시네요 네 한 번씩 개인 인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즈예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아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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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정말 기쁜데요 네, 느끼지가 않습니다, 뜨거웠습니다 네, 저도 정말 맨날 영상으로만 이렇게 선배님의 공연, 이렇게 무대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던 여러분들 중 한 명인 사람인데 이렇게 저희가 또 게스트로 무대에 함께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배님과 함께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, 정말 저희 무대 뒤에서도 여기에 너무 앉고 싶어가지고 저희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뒤에서 저희 다 따라 불렀거든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시간이시겠어요, 끈적 네, 아무쪼록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도 유애나 선생님, 유애나님들과 유애나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늘 선배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럼 인사드리고 저희는 마저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이재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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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